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다가 살에 걸리셨던 그 종목 기억나시죠? 이루원이었는데요. 그게 글쎄 한 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 인사 나누면서 시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박진섭 어드바이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 좀 풀으셨죠? 네, 풀었습니다. 시장부터 볼게요. 외국인은 5월들은 어떤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어떤 포지션인가요? 시장이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 날기 시장 같은데요. 지난달에 외국인이 이번 올해 들어 처음으로 3,700억대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철옥물은 월간 기준으로 매수세를 전환이 된 건데요. 이번 달 들어서 연기금 기관도 연기금이 매수세를 전환이 되면서 이번 달 올해 들어 최초로 지금 오늘까지 보면 약 6,000억대의 매수세를 보이자마자 외국인이 바로 이번 달 들어 매도세를 보이면서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 보시면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9조, 딱 오늘은 9조를 넘겼습니다. 9조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6,300억 매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수가 상승을 하기도 하락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힘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수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시장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도 물론 종목별로 보면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하는 종목도 있고요. 상한가를 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전략으로 좀 보이십니다. 전체적인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제일 궁금하신 1호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고가 기준으로 16.7%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그때 목표 주가 3천 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홀딩 가능한지 여부 일단 따져드리고 이게 지금 차트상 봤을 때 5월 10일 그러니까 주봉을 봤네요. 1봉으로 봤을 때 갑자기 변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N자용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과연 N자의 그 끝은 어딘가요? 이거 사실 지금 시장이 이게 다시 돌아설 때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조정기잖아요. 경기 방어주가 사실은 통신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이런 강세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목도 사실은 지금 지수 하락기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그저께도 신고가 어저께도 신고가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도 역시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오늘도 또 신고가를 돌팔했습니다. 계속 50위 신고가를 돌팔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말 그대로 흑자에서 전환이 된 실적주입니다. 국내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 KT 또 LG유플러스의 말 그대로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을 해주면서 통신주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 오늘도 보면 KT 지수 하락을 했지만 KT LG유플러스는 상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주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차트를 보시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보시면 5월이죠. 5월 첫 거래일이죠. 5월 3일인가요.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한 번도 황금선이죠.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5일선만 닿으면 상승 닿으면 상승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한 번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오늘도 보니까 5일선 5일선을 터치하자마자 아래 꼴이 달고 계속 올라왔고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이 저희가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는 성격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어떤 주 주된 선은 5일선 5일선을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다시 상세로 전환이 되고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경기 방어주 통신주들이 아마 조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지수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종목은 계속 조정시마다 사실은 황금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수 힘이 없을 때는 경기 방어주 포트폴리오에서 함부로 덜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명언을 주셨습니다. 1호원 16.7%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 고점을 어디까지 그것도 신고가 렐리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저희 함께 관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드디어 이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점검할 날이 왔네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있든 없든 한마음으로 이 종목이 몇 퍼센트의 수익까지 기록을 하는지 저희 관심 있게 보실 텐데 효성 TNC입니다. 이제는 50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방송 진행하면서 처음 보는 숫자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 진짜 실제 수치이긴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스판덱스죠. 스판덱스의 모멘텀 속에 올해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입니다. 저도 스판덱스 소재 옷을 입어봤지만 상당히 활동성도 좋고 일단은 시원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질수록 사실 스판덱스의 수도 늘어납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사실은 백신 구매이지만 여전히 스판덱스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이미 1분기 실적도 그 어닝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예상을 했지만 그걸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지수와 상관없이 급등세가 나온 후에 나온 후에 고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급등세가 나온 후에 고점에서 뭐 말 그대로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외국인이 매수 주차가 되면서 지수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저희가 메릴린치 또 UBS, JP모간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 지수 조정 속에서도 이 종목이 버티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효성텐시 오늘 종가, 오늘 살짝 상승 마감했습니다. 72만 4천원. 그런데 효성텐시 지금 자리는 이제는 73만원 돌파가 중요한 자리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73만원 돌파하고, 돌파하고 지지를 보인다면 이 종목 다시, 이 종목 신고가 자리가 보시면 81만원입니다. 81만원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자리, 73만원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죠. 81만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금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73만원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끝을 흐리길래 저는 팔자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얼마나 철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03%면 물론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일단은 70만원 지지를 하는 거 확인을 하면 정고점이었던 81만원까지 뚫어낼 수 있기는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김정은님께서 계좌에서 처음 보는 숫자라고 따라서 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정은님.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사실 요새 종목이 저희가 물론 몇 개 종목들은 보면 오늘도 보면 몇 개 종목들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상한 칼을 안고도 있고 좋은 흐름을 나누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1호원 사실은 경기 방어주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인 종목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들이 요새 아마 지수 하락기에 좀 견주하게 움직일 보이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오이즈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불을 뿜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게임주 중에서 약간 소외되면서 오히려 게임주들이 요새에 강한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하락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주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로는 네오이즈 또 게임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제가 게임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게임 포털 피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네오이즈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주가가 지난 2월이죠. 2월 달에 1차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1차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잠시 조종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조종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의 강한 상승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조종, 2차 상승파동 그리고 나서는 거의 미끄럼틀 타듯이 거의 주가가 그냥 꾸준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중요한 자리죠. 앞에 1차 상승파동이 나오고 조종을 보인 그 부분 그 자리가 바로 2만 9천 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낙폭이 있더라도 사실은 낙폭이 크게 나올 자리는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견조하게 지지를 보이고 지지를 받고 주가가 재산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최근 들어서 보면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주들을 보면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오늘도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정말 불을 뿜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게임 신작,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 주의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게임주들의 모멘텀 속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를 보면 29,000원 전후, 전후가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또 목표주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도 한 번 불이 붙으면 기세가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바닥자리 이렇게 보시고 내일 이후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게임주도 요새 또 지수 하락기에 안전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작년에 올 1분기죠. 올 1분기에도 보면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증가를 했고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이후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기세가 있는 종목이네요. 보니까 1월 초만 하더라도 15,000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한 번 탄력을 받았더니 5만 3,4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자리가 많이 내려왔다. 매력적인 자기가 됐다.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오웰즈 홀딩스 그런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죠. 목표주가 3만 5천원, 손절가 2만 6천원 자꾸 한 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AS 하거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보니까 효성 TNC는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을 것 같고 1호원은 경기 방어주에 속해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방어주, 민감주 위주로 짜야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뭐 당연히 뭐 지금 사실은 요새는 각계 전투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 업종별로 보면 좋은 종목들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가능을 보였고요. 같이 테마별로 엮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각 섹터별로도 보면 저희가 강한 흐름이 있고요.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이 흐름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종목별로 보면 낙폭과대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종목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 매매 쪽보다는 저희가 종목별로 강한 흐름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쪽으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시고요. 늘리신 상태에서 단기 매매로 대응하신 전략이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안전이 확보 세고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십니다. 네, 민감주, 방어주 물어봤더니 낙폭과대 개별 모멘텀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MTNW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 저희 인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